여러분 드디어 한국과 사이판이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었습니다. 이제 한국 사이판 국민들은 누구나 양국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난 일주일 동안 식당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수영장도 가보고 골프도 쳐보고 정말 구석구석을 발로 한번 다녀봤습니다. 제가 내린 결론 원더풀입니다. 안전합니다. 그리고 깨끗합니다. 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은 좋은 경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. 특히 파라틴의 기술입니다. 사입은 제 favorite 이웃, 이웃의 전공을 사용하는 지점입니다. 그분이 바람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을itos의 업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은섬 사이판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사이판에 오면서 두 가지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는 공항에서부터 이 격리호텔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. 두 번째는 여전히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이판의 주민들과 직원들이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희가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3데일리 비행기를 띄웠었습니다. 아마 조만간 데일리, 2데일리, 3데일리 다시 띄울 수 있는 그런 사이판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철저한 공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사이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 트래블 부블이 잘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 와서 공항에서의 어떤 시설들과 여기 호텔에서의 방역 안전 관련한 그런 여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관광객들을 보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저희 항공사들도 한국과 사이판 노선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전 세계 지역들 중에서 청정한 나라, 안전한 지역, 사이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저희 여행사들도 관광청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판매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전답사 대표단의 미디어 자격으로 참가해서 이번에 마리아나를 둘러보니까 안전과 방역 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미디어로서 아직 마리아나를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께 좋은 기사와 또 자세한 정보로 마리아나가 얼마나 안전한 여행지인지를 어필할 수 있도록 서울에 돌아가서 좋은 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년 만에 나온 해외여행이어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.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남은 일정, 더 안전한 여행인지 제가 열심히 체험해보고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